시장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 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말 정말 바빴던 오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리스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러브콜 보내고 있는 쪽입니다. LG 엔솔, 삼성 SDI, 현대모비스, 기아 등등등 확인이 되는데 일단 2차 전지단이 좀 보이네요. 이럴 때 사두는 걸까요? 일단 같이 보이고. 바이오 쪽도 일부 보이고 반도체 장비단 보입니다. 기관은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네요. 요 며칠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 계속 기관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이지가 않죠. 매수 리스트에서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PSK홀딩스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목도 보입니다. 테크윈까지 같이 보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 단으로 기관은 그래도 비중을 좀 더 확대시켜가고 있네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종가를 어떻게 써 내려가는가. 또다시 주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경축 통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통과? 앞으로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임박이다. 이 정도에도 주가는 6만 원은 회복은 시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뉴스까지 진짜 나오게 된다면 6, 6.5, 7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일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지금 6만 원을 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커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완전 추세를 되돌린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요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후발 투자이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하이넥스를 대비해 훨씬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실상 이익의 개선되는 폭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이나 절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컨퍼런스 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삼성전자가 여유 있게 이런 부분에서 확 턴어라운드가 나오기보단 지금은 이제 변곡점에 들어설까 말까를 하는 도중에 주가는 조금씩 먼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지금 만약에 강력한 매수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국인들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요연하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옆으로에 대한 행보를 그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구나 혹은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것이 일부는 쇼커버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의해서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기 반등적 성격? 맞아요. 프로그램도 사실 오전까지 계속해서 순매수 세다가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다시 6만 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 보면 6만 원 위아래에서 다시 또 변동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그러면 아직까지 동네 바보형이라는 그 별명 덜 바보형으로 된 건 아니에요? 덜 바보형이 되고 싶은 거죠. 되고 싶은 거다. 희망사항인 거죠. 아직은 아니다. 그게 통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아니요.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없다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됐다, 아니다, 됐다, 아니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늑대가 나타나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건 통과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하잉스의 파일을 얼마만큼 뺏어올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유를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수유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유를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10이 다니면 아마 1B 디램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1B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한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40%에 50%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잉스가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하잉스에 조금 근접한 수율이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조건부 통과는 그래서 조건부 통과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TSMC, 에스탕하잉스가 가지고 있는 삼각 동맹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 삼각 동맹을 과연 뚫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테슬라, 그리고 하잉스와 엔비디아, 애플과 TSMC 이렇게 보면 영원한 단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잉스보다 월등하게 수율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잉스를 제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많다고 해요. 많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콘코를 통해서 투자자들에서 기대를 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4분기에 HBM3 제품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4분기에 뭐가 나오냐면 엔비디아에서 B300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2단이 장착이 돼요. 그런데 그때 트렌드포스 내용을 참고해보게 되면 B300이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나오는데 그때 HBM3 12단이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콘코를 해서 그때 제품 판매 확대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한 거네? 라는 희망을 심어준 거죠. 그런데 희망을 심어준 거지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는 그런 희망으로 인해서 주가 방어는 되겠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단지 아래쪽으로 눈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덜 빠진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6만 원 공방은 계속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가로 보면. 알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TSMC 쪽에다가 완전히 이제 젓갈 동침도 결단을 한 건데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릴 때 다시 내릴 때 고점을 만들고 내릴 때 올라왔냐라는 건데 글쎄요. SK하이닉스 오늘 지금 현재 구간 보니까요. 계속해서 4%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좀 힘을 빠져 있네요. 일단은 전자의 이슈가 하이닉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였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 HBM에 대한 계속적으로 독점적 지위의 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폭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횡곤해지는 이제 약간의 하락 이후에 재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흘러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18만 원이 한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 수급의 강도를 놓고 왔을 때는 확실히 수급 강도가 조금은 약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하이닉스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 얘기 그럼 바로 나눠볼게요. 사실 밑에 단이라고 해도 전자나 닉스 쪽보다는 TSMC 직항 쪽이 오히려 오늘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 키워드를 TSMC로 잡아야 하는 걸까요? 에이직 랜드도 그렇고 AD 테크놀로지 진짜 오랜만에 갑자기 기립을 했어요. 정태균 이사님 직항 같은 TSMC 직항 쪽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패스케이 홀딩스, 테크윙 다 전자닉스 쪽으로 어쨌든 출구 있는 쪽들이잖아요. 같이 반응이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소부장은? 저는 오늘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반등 나오는 것들은 다 제쳤어요. 오늘은 아니다? 오늘 들어온 수급은 아니다?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제가 앞질문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뉴스와 상관없이 차트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그냥 추렸어요. 추려보니까 테크윙, 파크시스템스, 주성 엔지니어링, 에이직 랜드 이렇게 딱 압축이 돼요. 이전부터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스펙타클한 이슈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확 터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시발점이 되게 되면서 장비주를 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펙타클한 반전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단기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삼성전자 이슈로 해서 다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아직 바닥 확인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 이슈와 별개로 최근에 와서 조금 차트적인 부분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들을 추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테크윙, 파크시스템스, 주성 엔지니어링, 에이직 랜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직 랜드를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국내 유래 TSMC 협력사 거기다가 하이스까지 파우더 덕에 간접적으로 연결고리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잘 살리게 된다면 조금 희망회를 돌리게 된다면 엔비디아, TSMC, 하이스 삼각 동맹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에이직 랜드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좋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후발적으로 테크윙, 파크시스템스, 주성 엔지니어링은 후보군인데 이 세 종목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에이직 랜드처럼 반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바라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정도 판단했어요. 그런 종목들은 오늘도 강했고 그 전부터 강했다는 점에서 추세를 조금 더 집중 있게 봐주셨고 압축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여러분 관심도 세워보시면 좋겠고 정말 궁금한 종목이 있습니다. 손과장님, 5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페타시스? 일단 루머가 돌았었는데 회사 공식적인 입장에서 유증 루머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두 자릿수 때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좀 오늘 다른 반도체 그래도 가는데 혼자 이렇게까지 내리니까 걱정도 심해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싼 기회일까요? 아니면 어떤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음, 피해야죠. 네.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건 상당히 리스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났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아무 일 없었으면 장기적으로 터너라운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움직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꼭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M&A에 대한 성격이 아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생긴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즌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성용사에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종목 교체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가뜩이나 시장의 매수 굵기가 얇은 상태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요소가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단 제껴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왜 M&A가 안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증이 사실 무근인데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런 것 자체가 지금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 단계적으로 맞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각도를 많은 부분 낮춘 이후에서나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먹을거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요 며칠 기관에서 계속해서 좀 덜어내는 수급적 연속은 보여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좀 피해 있다가 소나기가 그친 이후에 만약에 소나기라면 그리고 나서 대응해보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전 넘어갈게요. 어젯밤에 뉴스 나오고 와 이걸 이렇게까지 또 갑자기 보류를 한다고 싶었던 원전주 근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되니까요.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 그래도 지켜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희망적인 걸까요? 정태근 이사님. 왜냐하면 갭은 지켜줬거든요. 원전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확정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SMR 말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경수로 원전 티르케어라든지 그리고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체코 이쪽을 보게 되면 확정 수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개선에서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산 쪽하고 원전 쪽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체코 원전 노이즈를 과거에 이제 노르웨이 K2 전차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걸 보더라도 K2 전차를 선택하는 게 맞았어요. 노르웨이는. 그런데 탈락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럽과의 유럽 섹터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레오파드 전차가 된 거거든요. 지금 원전이 딱 그때 노이즈를 그대로 바꿔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마크롱이 계속해서 유럽 섹터에서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노이즈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수수받기 전까지 계속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간다고 보고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전 같은 경우는 방송 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길게 볼까 아니면 이 종목은 상당히 힘드니까 짧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바뀌지는 않았고 결국 2009년대에 나와서 바라카 원전 같은 그런 수수료 소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애네빌리티가 지금 수수료를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SMR 설계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컨택 중이에요. 컨택을 하게 되면서 5년간 62개 정도 모듈 수수료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2030년에 2040년에 이제 상업 생산 이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2030년 상업 생산 목표로 내년에 수수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숫자는 내년에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마 원전종 같은 경우는 SMR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소식으로 해서 아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분명히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네요. 원전 이슈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단기예요. 알겠습니다. 11월에 체코에서 방한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수급이 들어올지는 지켜볼 노릇이겠네요. 그때 또 반응할 거예요. 또 좋게 반응할 거고 또 노이즈 나오면 또 안 좋게 반응할 거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은 그러면 긴 호흡보다는 편안한 호흡보다는 그때그때 호흡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원전주 봤고요. 잘 버티는 쪽이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보니까요. 2차 존재 비중이 높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에코 프로 현재 확인됩니다. 잘 버텨요. 음... 송 과장님 트럼프가 되면 되면 뭐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 에휴 그거는 막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잘 버틴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년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은 훼손이 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점검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요 근래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2차 존재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도 안 좋았는데 수익성 개선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노이즌을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2025년도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다만 그 성장의 폭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더 지연이 되면서 느리게 성장할 것인가 이것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년에도 똑같아요. 북미에 대한 성장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유럽에서부터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게 될 텐데 북미에 대한 성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대선 관련돼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게 된다 하더라도 IRA를 아예 손보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북미에서에 대한 성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처런지가 북미에서에 대한 성장을 일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유럽에서에 대한 성장을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 많아요. 유럽이 2024년도가 완전 망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25년도에 올라오게 되면서 얼마만큼이나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정책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좋아졌을 때는 유럽 쪽에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삼성 SDI가 필두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SDI가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유럽향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SDI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DI 관련돼서도 역시나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프로이시서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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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